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만년필로 그림을 그린 것을 가지고 한번 붙여서 다이어리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라미 사파리 만년필 구매했다고 리뷰하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네 그 만년필 잉크색을 조금 보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면 조금 잉크를 많이 쓰게 되니까 색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네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는데 그림 그이는 이게 근데 이게 무려 한 1시간 반인가 넘게 앉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허리가 다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빡세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거를 다이어리에 붙여서 써먹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붙여서 여기 갔다 온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갔다 온 지 조금 됐어요 이 그 딱 봐도 뭔가 약간 폐허 같은 그런 곳에 갔다 온 지 조금 되었습니다만은 이제서야 일기에다가 써봅니다 원래 이렇게 너무 엄청난 곳을 갔다 와버리면 굉장히 영감을 받은 그런 곳을 갔다 와버리면 되게 약간 정리가 잘 안 돼서 더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갔다 온 지 좀 됐는데 가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예뻐 가지고 제가 약간 스스로 정리가 잘 안됐더랬습니다 이게 언제 갔다 온 거였더라 토요일날 갔다 왔는데요 5월 7일에 갔다 왔네요 5월 7일 글씨에다 한번 표시를 해서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력 메모지를 라이브 때 누가 팁을 주셨는데요 이 노란 색깔 형광펜으로 글씨에다 표시를 하면 매우 잘 보인다고 팁을 주셔서 똑같이 손민수를 해서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아주 좋은 팁 감사합니다 이게 별게 아닌데 뭔가 저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작자인 저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멋지게 써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이어리를 붙여 볼 건데 일단 벌써 약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배치와 좀 어긋나긴 했어요 이게 한번 뭘 도대체 어떻게 붙여야 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긴 했거든요 벌써 약간 거기서 빗나갔고요 원래 원래 다이어리 꾸미기의 묘미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맛이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지도마테에 이번에 나온 마테를 써줄 건데 여기다 이렇게 뒤에다 깔아주려고요 이렇게 뒤에다가 깔아주면 마테가 넓은 마테가 넓은 20mm 짜리 마스킹테이프는 굉장히 뒤에다 깔아주기 좋은 친구예요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계속 우리가 곱창을 Pour dav incredible 아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다이어리 꾸미기가 이르죠 그럼 이제지금이 인간이 참가해 제가 볼거로 거짓말하고 enc pugn의 집으로 이르죠 이건 잘ب게 itten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폐쇄 수도원이었거든요 근데 12세기 때 그렇게 수도원이었다가 그 뒤로 뭔가 약간 페어처럼 그렇게 버려진 건 아니고 아무튼 수도사들이 다 이제 이 수도원을 떠나고 이제 뭔가 여기에 뭔가 다른 형태의 그런 아무튼 수도원 같은 걸로 뭔가 비스무리하게 계속 약간 이용은 되어 왔는데 네 근데 이제 17세기 이후부터는 버려졌대요 워낙 오래된 곳이라서 아마 관리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관리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보면 이런 건축물들에 다 이렇게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붕은 건물의 구조는 다 이렇게 석재로 지었는데 벽돌 같이 이렇게 쌓아서 지었는데 근데 이제 지붕 같은 경우는 뭐 나무로 한다든지 이렇게 내구가 약한 친구를 사용을 해서인지 몰라도 네 지붕이 다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붕 없는 데를 갔다 왔고 지붕 없는 데를 갔다 왔대 여기가 막 지붕이 없는 데는 아니고 지붕이 없었습니다 가서 봤는데 지붕이 없었고 그리고 막 그 이런 완전 이게 진짜 폐허여 가지고 관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막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구요 진짜 약간 방치가 잘 되어 있는 느낌 방치가 되어 있는데 방치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식이더라구요 그래서 약간 세월의 흔적이 진짜 약간 고지곳대로 다 느껴져서 신기했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경복궁도 그렇고 오래된 그런 곳들이 다 약간 굉장히 현대적으로 복원이 된 게 조금 많아서 예를 들면 나무라든지 이런 거가 다 굉장히 나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색칠이 다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거를 색칠하지 않고 그냥 그냥 폐허인 그 상태로 냅두고 네 뭐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였어요 네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이게 막 이제 현대 요즘 세상 들어서 관광지처럼 그렇게 뭔가 쓰이기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옛날에 고대 그 로마 시대에도 왜 로마 사람들이 이집트로 스핑크스랑 그 무덤들 보러 수학여행 갔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18, 19세기 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엄청 유명한 그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이제 감명을 받아 가지고 그림도 그려가고 글도 써가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서가 깊은 그런 오래된 문화재 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더 약간 별로 세월의 흔적을 감추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드러냈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약간 거기 가서 굉장히 기술에 놀라게 되는데 이게 이게 12세기에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약간 몇 개가 있는데 네 근데 막 아 이게 12세기 건물이구나 라고 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가면은 물레방아가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식 물레방아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가면 그 톱니바퀴 물레방아를 돌아가게 만드는 그 동력을 만들어내는 바퀴가 두 갠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로 뭘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약간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약간 빈약한 물레방아가 그 수도원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매우 흔하지 않은 고급 기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한 자랑거리에요 그리고 그 수도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그런 수도원이라 가지고요 안에 보시면은 거기서 와인도 만들고 맥주도 만들고 도대체 자급자족과 알코올이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지만 옛날에도 그 옛날에도 어찌됐건 알코올이 있어야 자급자족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네 재미있게 보고 왔어요 약간 이게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벨기에 오시면 여기 한번 꼭 가보셔야 돼요 라고 뭔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도 사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휴가를 막 그렇게 오래 낼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오래 휴가를 못 내고서 돌아다닐 만한 곳은 사실 벨기에가 아니고 유럽의 다른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영국은 유럽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큰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벨기에 작은 변방의 유럽 나라의 작은 변방의 시골 도시 이런 거를 약간 추천해 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좋았는데 사실 제가 여기 살고 있어서 그냥 주말 여행으로 갔다 와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진짜 며칠 막 몇 방 며칠을 투자해서 여행을 다니기 좋은 것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좀 약간 맘에 회의가 들어요 그런 벨기에 관광을 여행 오시는 거가 오셔서 뭐 딱 진짜 봐야 되는 몇 몇 가지 도시 가 딱 좀 약간 정해진 느낌이고 네 그거 외에 뭔가 다른 도시를 본다? 그거는 이제 조금 약간 제가 도리어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새 되게 많이들 오시나 보더라고요 그 유럽 여행 카페 같은 거에 제가 그냥 가입만 되어 있는데 네 거기서 뭔가 뭘 활동을 하거나 댓글 달거나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근데 보면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네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여행도 다니는 거 같아서 드디어 이제 조금 살짝 아 이제 이제 돌아오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코로나한테 붙잡혀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확실히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은 조금 약간 많이 많이 돌아다닌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주말 여행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가고 영어 수업 시간에 항상 주말에 뭐 했니? 라고 월요일에 가면은 질문을 받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집에 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집에 있어도 시간이 아주 잘 가기 때문에 굳이 어디 나갈 필요가 없어서 안 나갔는데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아 이제 집에만 있었는지 나 라고 말을 하기가 좀 너무 너무 창피한 거죠 네 살짝 살짝 영어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네 그래서 뭐라도 말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약간 어디를 더 돌아다니자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거 갔다 온 날은 아 이거 잘 갔다 왔다 라고 말을 했죠 네 다들 아는 곳이더라고요 유명한 데라서 다들 익히 알고 있는 네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 주는 제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나의 스몰 비즈니스를 오픈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질문은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어 이제 그런 질문이 어 다른 다른 질문들 그러니까 다른 다른 추가적인 질문을 만약에 불러오게 될 경우에는 되게 자칫하면 불행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대답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거 꼴라쥬 마테는 제가 막 많이 쓴 건 아닌데 그래도 요 며칠 계속 내내 쓰고 있는데요 되게 되게 활용도가 좋아서 네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마테입니다 네 뭔가 그냥 딱 공간이 비었을 때 이런 식으로 공간이 비었을 때 공간을 채워 주기가 아주 아주 좋아요 확인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Blac 재밌게 시키 아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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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요 배치법 그대로 한번 또 메모지를 픽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폐쇄수도원 이었는데 12세기에는 종이가 없잖아요 종이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일반적인 종이라고 하는 그 진짜 종이로 된 종이는 그 당시에 없었고 약간 펄프로 만드는 종이가 나무 펄프가 아니고 옷으로 만드는 그런 종이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가격이 진짜 지금하고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비쌌던 거죠 왜냐하면 그 종이를 만드는데 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옷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상류층 혹은 진짜 완전 종교적인 그런 전유물 같은 그런 거였다고 하는데 이 수도원에도 굉장히 당연하게 종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 그 종이를 필사를 하는 수도사들이 이제 필사를 하는 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도사들이 종이를 필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리 같은 게 있는 교리 책 같은 그런 그런 책을 보시면 진짜 완전 그냥 책 필사한 게 아니고 그냥 글씨 대충 갈려 쓰는 그런 필사가 아니고 보시면 테두리에 완전 무슨 뭘 다 꾸며놨어요 그래서 무슨 약간 경전 같은 거를 꾸며놓듯이 그렇게 다 꾸며놓고 막 무슨 문양도 있고 꽃무늬도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꾸며가면서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 당시에 어찌됐건 책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글씨를 작게 쓸 수 있는 기술도 없어서 책 자체가 진짜 진짜 크기가 컸어요 그래서 거의 무슨 이 책 그 세로 길이 있죠 네 세로 길이가 100미터 가까이 되는 그런 책을 필사의 방에서 열심히 필사를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돌려봤겠죠 신의 말씀이니까 그걸 열심히 섬겼겠죠 그런 거 보면 되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세시대 사람들의 생각에서 종교가 진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했는지 진짜 가늠할 길이 현대인으로서도 굉장히 가늠할 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요즘 세상에 사이비 종교들이 약간 그런 그때 당시에 중세의 종교적인 그런 종교의 역할을 그 정도의 인생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종교의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도대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종교에 열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진짜 명분도 없는 전쟁인데 성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잖아요 근데 진짜 명분도 하나 없고 나중에는 지들끼리 죽이고 있고 근데 본인들은 또 본인들이 같은 편인 걸 모르고 어 저기 그 뭐지? 이단이 있다 이러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이슬람들이 오히려 당황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참 사람의 논리에서 종교가 어느 정도까지 크게 작용을 하는지가 굉장히 신기한 구석인 것 같아요 사실 종교를 그렇게 막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대화를 했을 때 결론이 종교의 뭔가 교리에 도달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씀에 의해서 인생에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보면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막 굉장히 독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물론 그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제 주변에 그냥 제 친구들이나 보면은 굉장히 바르고 성실하게 살고 오히려 그런 뭔가 교리 같은 거를 믿고 있는 거 정말 의심하지 않고 그걸 믿고 있는 거 자체만으로 굉장히 삶을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네 종교를 믿으려고 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약간 반항심이 생겨버려가지고 막 태초에 신이 말했다 뭐 신이 말씀했다 막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성경이 일단 그거부터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가서 교리식 교리 공부하고 막 그럴 때 막 물어봤었는데 약간 갑분싸가 됐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묻지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했는데 근데 아무튼 뭔가 이렇게 내면 깊숙한 곳까지 침투를 하지 않거든요 종교가 뭔가 부모님 때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 이 수도원의 사람들은 종교라는 그거 하나로 여기 안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건데 과연 그게 물론 그 사람들이 그거밖에 안 보여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얼마나 큰 비중이었을지 진짜 약간 현대인으로서는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죠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아무튼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왔어요 그래서 약간 그 벨기에라는 나라 특징이 로마는 이탈리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에 약간 머물러 있고 물론 아니지만 아니지만 명품이라든지 밀라노라든지 그런 축구라든지 더 유명한 것들이 많죠 근데 주요 관광지가 로마에 약간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는 그리스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는 이집트 시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때 그 시절에 근데 이 벨기에라는 나라는 혹시 관광을 염두해두실 분이 계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벨기에라는 나라는 중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역사를 조금 알고 계시면 벨기에라는 나라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벨기에는 주권을 뭔가 자기네들이 만든 그런 나라의 느낌도 아니거니와 살짝 그리고 너무나 나뉘어있은 지가 오래된 그런 나라라 다 각기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나라 두 개를 약간 봉합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렇거든요 근데 보면 뭔가 관광지에 갔을 때 약간 굉장히 이 빛나는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혹은 이게 이 사람들의 약간 정신적인 코어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관광지는 다 중세였던 것 같아요 중세의 교회 중세의 성 중세의 이런 수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간 중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에어컨도 없고 방충망도 없고 아무튼 중세 역사를 조금 알고 계시면 네 요 플랑드르랑 이제 플랑드르 쪽 네덜란드도 네덜란드 북쪽 말고 항구도시 쪽으로 가지 말고 아무튼 그 벨기에랑 맞닿아 있는 밑에 쪽 애들 그쪽 지역이라든지 아무튼 그쪽 지역에 가시면 아마 중세에 번성했던 해상 교역로가 발달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엄청나게 발전했던 그런 도시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도시의 특징은 지네가 망한 지가 진짜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번영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번영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별로 볼품이 없고 현대시대에도 별로 볼품이 없었고 산업시대도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네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되게 잘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뭔가 이런 유럽 쪽에 유명한 도시 아니고 뭔가 이런 작은 나라에 혹시 오시게 되시거든 중세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겐트 갔었던 겐트의 그라벤스틴 성에 얽힌 이야기도 거기 그라벤스틴 성의 주인이었던 필립 고웅이 결국에는 십자군 전쟁에 나가 죽었거든요 사실 이제 지병으로 인해서 전쟁에 참가는 못했는데 그 쇄약한 늙은 나이에 지병도 있는 사람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해서 내가 천국에 가겠다고 그 나이에 그 먼 길을 갔으니 당연히 전쟁 전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 먼 길을 갔으니까 천국에 갔겠죠 어찌됐건 뭐 죽었으니까 어디론가 갔겠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진짜 진짜 신기하다 그 작용 신기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뻘소리가 길었는데 약간 초록과 연두와 약간 아이보리가 섞인 듯한 그런 약간 똥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마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쓱쓱 끼워넣기 편한 마태들이 많아서 굉장히 또 빠르게 다이어리를 완료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집에 그냥 안 쓰는 메모지 있죠 안 쓰는 메모지랑 굴러다니는 펜이나 굴러다니는 마녀필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대충 대강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미리 그려놓고 이거 그냥 그려놓는 거예요 그날 뭔가 내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마태를 꺼내고 메모지를 꺼내서 막 스티커를 꺼내고 막 다꾸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이런 거를 그냥 종이 한 장에다 그려놓은 다음에 벽이나 아니면 집게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집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주말에 이제 그럴 때 이렇게 붙여서 다이어리를 꾸며주면 네 훨씬 부담도 덜 되고 그리고 어찌됐건 그날의 기록이 남아있는 셈이라서 네 그래서 다이어리를 꾸밀 때 약간 현장감이 있게 네 다이어리를 꾸미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번에 다른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